아침에 한 종편에서 그 섣부른 시사평론가 하나가 홍준표를 좀 욕보이는 말을 했죠. 지난번 총선 때 무소속으로 나갔던 홍준표야말로 그 배신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페북에 아니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갔네요. 아니 그 공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고 결국 4.15 총선이 공천을 잘했다면 이겼을 텐데 지지 않았냐?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냐? 난 배신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못 박았습니다. 이 배신자 프레임의 싸움은 아마 한동안 그쪽 당 대선을 시끄럽게 떠들 것 같고요. 지금 어찌됐건 박근혜 쪽이나 그 밖의 국정농단 사건에 수사하면서 자기 피해자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과 홍준표에 부딪히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게 잘 던진 카드고요. 역시 노련합니다. 홍준표 선수가. 자기도 살고 그리고 실제 맞는 얘기잖아요. 최재형과 윤석열은 배신자입니다. 배은망덕한 자고. 정확히 잘 찔렀고. 그럴수록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지금도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5%밖에 차이 안 나던데 분발하길 바랍니다. 8.8부터 5%까지 지금 왔다 갔다 평균 7.7% 정도 차이 납니다. 저는 홍준표가 싸움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배신 프레임을 딱 던지는 순간 정적들 즉 라이벌을 한반에 제압하는 거예요. 주인분은 걔는 윤석열과 최재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배신자는 유승민을 얘기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유승민과 윤석열을 동시에 잡을 한 단어가 배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근데 싸움을 잘하니까 저쪽이 말려들더라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이 추석전으로 골든크로스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골든크로스를 떠나서 저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윤석열의 지지율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게 뭔가 이상한 빈구석이 많아요. 이거는 언론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건 언론이 여론을 선도하죠. 그렇죠? 언론이라는 기능은 여론을 만듭니다. 그 여론에 의해서 대선 지지율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언론이 호의적으로 윤석열에게 이렇게 써주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이 지지율이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갇혀 있어요. 20%에 지금 저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굉장히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지지율이다. 이게 언제 저는 사실상 제가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요. 제 주변에 있거든요. 윤석열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8,90% 되거든요. 과연 이 지지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하는 선수들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속일 수는 없다. 한 군데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 대신 하나를 뵐 수 있는 거는 윤석열 지지층들은 당내,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중도에서 민주당이 집값을 너무 올려놔서 앞으로 집을 사지 못한다는 공포가 커서 걔들만 아니면 좋겠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지금 윤석열이 했던 패착 중에 하나가 1호 공약을 한 달쯤 뒤에 내놓는다 했습니다. 컷오프 지난 다음에. 그랬는데 쫓기고 쫓기고 조선일보가 계속 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호 공약을 부동산으로 내놓는데 내놓자마자 바로 부딪혔죠. 어설픈 공약이다 정도가 아니라 좌파들보다 더 왼쪽에 가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그 압력을 넣은 게 홍준표입니다. 그리고 유승민도 거기서 좋아하는 밀턴 프리드만의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식품에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윤석열을 공격합니다. 이게 진영이 지금 나눌 수 있는 게 저쪽에서는 1차 컷오프가 국민 경선 100%로 잘라냅니다. 국민의힘 당 후보를. 8명 컷오프하는 것에서 살아남으려고 여기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말자 하는데 홍준표, 유승민, 원희료가 한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식으로든 하태경의 한 편이고요. 원희룡하고 지금 윤석열 그리고 최재형의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뒤에 굴러돌아왔던 배신자 시리즈에 한 명 더 껴서 원희룡도 어떤 면에서 볼지 좀 넘어간 거죠.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역선택을 집어넣지 않으면 자기네가 못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8명이기 때문에 들어간 데는 별 지장 없겠지만 거기에 더 끼고 싶어하는 하태경 같은 사람들도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은 허수가 있는데 저는 대선은 보수와 진보가 새 결집 양상으로 한 판 승부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윤석열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검찰 사태, 이 말도 안 되는 조국 일가족 조민양까지 이렇게 만드는 그 와중에는 2심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법부가 그대로 4년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걸 보면서 정권 교체와 정권 안정이 5대5인데 이 조국을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하는 일부 집단들이 아 그래도 검찰총장 중에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맞서서 나온 사람이 유일하니까 너 정책이고 인격이고 품성이고 없이 너 그래 속 시원하다 좋다. 싸나이답다. 이게 지금 30%를 저는 받쳐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허수는 상당히 몇 퍼센트는 있겠으나 여론조사기관이 어떻게 일부러 윤석열을 띄우려고 하지 않는 이상 신문은 띄울 수 있으나 여론조사기관이 일부러 그 문항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아무튼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 대단하다.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조국 장관과 우리 조민양을 응원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곽동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역선택 얘기를 했어요. 역선택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과 최저영과 원희룡이 한 편이죠. 역선택 방지하자고 하는 쪽이 이쪽이거든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낙연 지휘자들이 떠들고 있는 말입니다. 홍준표 찍겠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낙연 지휘자들은 홍준표를 찍겠다는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이 될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경선 그런 걸 어떻게 해서든 홍준표를 올려서 이재명을 찍지 않는 본인들의 최소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만약에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될 경우에는 조국소를 외쳤던 이낙연 지휘자들이 같이 이 촛불 시민들이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홍준표를 이재명과 붙이면 자기네들이 편하게 절대 이재명에게 투표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홍준표를 올리려고 하는 제가 보면 그 작전이에요. 지금 여론조사를 할 때 무작위를 뽑았을 때는 훨씬 더 크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전화 걸었을 때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십니까? 할 때 아니요. 해버리게 되면 그건 포함을 시키고 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러면 딱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럼 전화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훈련된 사람들만 응답을 하게 됩니다. 윤, 최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표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거 해봤자 별 차이 없을 텐데 이 조항에 집어넣는 건 이번에 정호원 총리가 선관위원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8월 초에 윤석열 측하고 만났었다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분리해가지고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윤석열 편에 섰다. 저쪽은 윤석열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돼 있고 그 와중에 이준석은 자기 정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될까? 최재형은 이번에 떨어지면 진짜 모든 게 끝나서 부인도 인터뷰를 하고 나서더군요. 너무 착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싶은 사람들이 왜 대선에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태어나서 언론에서 이만큼 최정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대선 후보였다는 게 본인은 사실 감사원장까지 하면 다 한 거잖아요. 판사에. 그럼요. 그건 믿고 나온 떨거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윤석열의 지지율이 좀 요동치고 앞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냐면요. 이 배신적 프레임이 굉장히 무서운 게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의 태극기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 태극기 세력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태극기의 앞에서 무조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부 리더들이 있고 그러나 태극기라는 지지자들의 내면을 보면 엄청난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과 윤석열은 적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요동치는 거거든요. 제대로 하면.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홈준표는 탄핵의 책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누구보다도 현재는 태극기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겉으로의 모습이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에 다 까발려지면 윤석열 네가 박근혜 구속시키고 네가 특검이었지 않냐. 이런 게 실제. 그래서 자꾸 토론을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짐당에서 모두 다 겁내하는 게 박근혜가 지난번 총선 때도 옥죽 메시지를 냈었습니다. 옥죽 낙서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뭔가 나와서 윤석열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한마디에 다 뒤집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그 블록버스터가 언제 오나 그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윤석열 안 된다. 이런 생각조차 하는 사람은 아니고 주변에서 박근혜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줄 건지 윤석열을 죽일 건지 차라리 어떤 변호사가 만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최재형이 제일 괜찮다고 박근혜님께서 전해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낙서에 때 진짜 판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과연 또 고속되어 있는 박근혜를 이용해서 어떤 정치 무슨 변호사 한 명 면회 갔다 와서 뭐라 그러더라 이 일은 정치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겠죠. 할 거예요. 아마 1차 컷오프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할 겁니다. 뭐